이제 사브리나 줄로 다 눌러야 되는데 아 이거 이거 조울이나 있어가지고 방화자 아우 진짜 와 사보리라 사보리라가 메인 딜러인데 와 미쳤다 이거 터진다 와 미쳤다 이거 와 미쳤다 이거 와 아우 길이 안 들어가 이거 아프질 않거든요 서로 안죽어 아니 죽지 이겨요 서로 안죽어 어 왜 또까지 죽나 아 얘들부터 까야겠다 아 내성이 쎄가지구 일단 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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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야 되거든요 잠깐만 아 저거 소생 이거 이거 사브리나 소생하고 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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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떻게 도와룬 도자 도자 도시오... 기능은 되기ませんでした시... 도루야 사마... 기능이... 아! 이거 진짜... 근데... 이거... 마저는... 마... 마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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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흥... 음... 으흠... 아 요런거 재밌 ingredients... 스토리이다 악이자imp 다음에 더 재밌어 저쪽은 뭔 resistance?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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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게 이렇게 하신다. 그런지... 나는 그냥 내 방을 입고 있는 것만으로만 볼 수 있을 것 같다. 너무. 이렇게 하신다. 이런 것만으로는 이런 것만으로만 볼 수 있을 것 같아. 아... 당신이 잘 안 움직여야 해. 다시. 아... 아... 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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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치. 어? 맞으면 안좋은데? 어? 맞으면 안좋은데? 다리 걸었대 역시 크로니야 으아! 하하하 낙게! そして 탈탈가가이! 무취가 가기가 고거는 시 나이 興味을 모つなんて 100년早이! 도뉴소가... それ은 히ど이です! 아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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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それにお前も なんでこんな 가기を入れた 関係ないものを ここに入れるが! 으응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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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そし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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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おかえしだ! 작은 손가락으로 ドラニー 陰한 곳에 찔렀... あ! あ! う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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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미션이네요 이런거 마녀님 몰래 주민들 요청받은 부탁 퀘스트 아 이거 함부로 함부로 팔면 안되네 황금 황금 함부로 팔면 안되네 황금 함부로 팔면 안되네 아까 괜히 팔았다 아 낚였어 다 팔아도 된다 해가지고 팔았더만 아 근데 혹시 이런것때문에 내가 망했네 함부로 팔면 안되네 핀신발 카르마갑술 도주왕명 미공탈출 더 많은 경험치를 원한다 어? 어? 신빙여기 더 많은 경험치 오케이 저 찔기 너무 많다 전투자 아 이거 가지고 신발하나 먹어볼까? 신발하나 받자 신발 안그래도 없는데 신발은 하나 받게나 되거든요 신발이 지금 끈신발이 3개 끈신발 2개 더 얻자 그래 필요한거 끈신발 2개 더 줘 끈신발 2개 더 어렵고 다시 조심해야 됩니다 끈신발 조금발 다시 조금발 진행한다는 다 다 전투자 출발 자 그래서 여기 해놨죠 여기 딱 여기 해놨죠 그래서 바로 올 수 있게끔 아 2월 해가지고 한방에 먹는거구나 아 끈시발 먹었어 씨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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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섭은 붕기류같은걸로 이렇게 하는거구나 쟤는거 말고 이제 궁극유같은걸로 쟤가 딜이 들어가는데 쟤는거 말고 궁극유같은걸로 쟤가 딜이 들어가는데 쟤는거 종뎀밖에 없어 쟤는거 종뎀데덜인데 쟤는거 종뎀 이게..이거..이거 겁나 좋..이거 겁나 좋네 이거.. 저거 그냥 껴라 이거.. 쇠..쇠망치로 그냥 휘두르면.. 진짜 겁나 좋네 저거.. 사진데 저거..저거 이렇게 되면.. 오..이거 겁나 쎄다.. 어..데카메론이 이거..한킬 하겠는데 이거? 어..데카메론 보소.. 어..방금 무기 바꿨더니.. 둔기류..둔추로 이제.. 해머죠 해머.. 한마로 지금 하니까.. 한마로 그냥 녹는데? 한마..기류 너무 좋아가지고.. 방금 녹은 한마가.. 아..경험치 2월 시켰어야 되는데.. 흉맹한 끈신발..오.. 더 좋은건데요? 이거 차라리.. 사브리나를 일단은 많이 사입시다.. 끈신발 말고.. 아..너무.. 도착하면 안전거에.. 도착하려고.. 도착할게요.. 스타를 시작한다.. 도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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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도착해보는거다.. 도착해보는거죠..? 이같은 게임으로 2월 시키면 2월 그렇지 2월 이거 2월 시켜가지고 먹으면 경치 많이 준대요 2월 시켜가지고 한번 먹어 볼게요 자 이걸 다시 한번 2월 1.38 대수보소 차근방을 잘 이용하지 않으면 어렵다 어 사람이다 붉은 눈에 청년 그냥 갔대 어 캠페 누나 열쇠? 어 저 열쇠면 저걸로 할 수 있잖아요 어? 아 먹고가자 야 뭐 어딨냐 아 걔 일을 치웠다 뭐 어딨냐 못 먹고 가야되요 내 경치 작은방 들어가면 없어진다고 하니까 경치 먹고 가야죠 자아 고맙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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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오두막집으로 이동할 수 있다 아 그니까 워프, 워프네 워프 아 거쩍! 아... 아스트롬 왕국 적의 최저 랭크, 시빌 랭크 심리역의 캠페룰라, 거쩍 아, 여기서 이제 아스트롬 왕국으로 갈 수 있구나 에, 전차면은 안 넘어가는 거 알고 있어요 오 예, 초반부, 초반부 예, 엄청 초반부에요 이거 프레이터에 한 50시간, 60시간 나오는데요 이거 겸치 한 번에 또 말먹을려고, 말먹어야 되기 때문에 자, 들자! 아, 오프 되는구나 이게 뭐? 수몽성 면접해라 수몽성 면접해라 응 안되고 또 2월 했어요 2월만 계속 뛰어넘겨야 되는구나 2월만 계속 쳐졌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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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살 수 있나? 어 그거 없는데? 어 슐러워 어 슐러워 어이 힐러 아니 겁나 약해 힐러가 아 빛나가는 게 겁나 많네 일단 방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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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집어 아픈 같아 고어 힐 와 크루 터졌어 와 크루 터졌어 아 고어 힐 저게 크리거든요 크리 터지면 그냥 사망이야 사망 문제는 부흥 아 헤드 나갔어 헤드 나가면 빨빨리인데 헤드 나가면 빨빨리로 알고 있는데 그.. 그거 없나? 저거 어 아 2세명으로 클리어는 가능할 것 같은데 아 오프 게이트구나 어.. 전광복 이 가죽경검 이거는 그중이 그.. 좋은거에요 지금 나온템은 좋은거 같아요 그치 아예 안죽을만한 그런것도 좋아 흑한님한테 흑원척 흑한님한테 껴셨는데 흑한님한테 껴셨는데 이건 뚫어야 되는데 아예 괜히 뚫었다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씨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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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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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야? 이거 큰일났네? 아 그래요? 아 이거 잠깐만 방어진 해야 되잖아 로웨이드 아이씨 아 이거 아 몰라 이씨 오 터졌다 오 터졌다 왔을때 여기서 칼투 하나 넣어주고 많이 해보죠 아 네 아 아 아 아 오.. 갔다옵시다 아! 하나 더 만들걸 수술했다 괜찮아 아.. 일단 수리부터 해야되요 아.. 일단 수리부터 해야되요 수리 수리 수리했다 수리했다 캐릭터 때 5개 다 있어요 내 카메라 흑화도 뭐야.. 장사의 어렵기 완력이랑.. 헤엑! 어이구.. 겁나 좋은템인데? 이거.. 차라리.. 아 흑화.. 난.. 아.. 진짜 흑화한테 이뤄준다 완력.. 딜올리는거 뭐.. 아.. 여기 이만큼 흑화한테 몰아뒀스 진짜 이건.. 겁나 좋은템 몰아뒀는데 아.. 어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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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데카메론이.. 이 새 망치가 잘 안맞아서.. 계속 일단 저장하고.. 어.. 요기는 올려야지.. 지금 올려야지.. 올릴 수 있는 건 빨리 올려야 되니까.. 그리고 4차 저장.. 아.. 이거 은근히 재밌네.. 어우.. 빠진다.. 빠져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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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제대로 한다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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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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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칼에 드릴게요